구독해주세요. 하트뽕 핫핳핫ft WHAT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리알리 알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시원한 초계국수 그리고 감자고롯게 고추튀김 닭다리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... 이야... 으음... 아... 아... 으음... 으음... 이제 비벼볼까? 시원하다 이제 비벼볼까? 고소하고,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, 고소한 고소하고, 음식이 정말 맛있다. 한국의 음식이 정말 맛있어. 맛있어 참고로 산이 마요네즈 công으로 마카롱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으아 안돼! 아 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밥이 먹어있어서 기름을 넣어서 먹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밥을 먹을거에요 그리고 가볍게 먹으러ış어 이렇게 잡은거랑 먹으면 좋더라구요 갈릭해지는 식자에 매운 her을 먹기 전에 먹어야지만 이렇게 가볍게 먹는 게 강한게 먹어요 아... 이렇게 Bold... 해서 잘 먹어주면 되고요 하.. 맛 안 내려가! 쌀밥이 너무 맛있게 드셔보세요 뚜껑이 맛있다 맛있다 마이야미 높이네 스태프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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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놓고 먹을 수 없나 왜 이러는 걸까요 에이 그냥 맛있게 애매할 수 없을때 이제 애매할 수 없을때 먹기 힘들다 먹기 힘들다 다 먹었다 김 Ricky 쪼의 쪼! 전부 다 먹어야지 집사용이 가득하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오우 양념장 맛있어. 맛있어. 오늘은 시원한 초계국수와 감자 고로케, 고추튀김, 닭다리를 먹어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쉽게 저렴하게 해 드실 수 있으니까 감추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알리알리 엘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